안녕하세요. 이번 11강에서는 지난 10강에서 입기 운영에 이어 배기펜의 설치와 운영 시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환기를 할 때 배기펜 설치나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농장에서 주로 실패하는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배기 방식에는 피트배기, 굴뚝배기 그리고 벽면배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트배기는 부패가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 발 밑에서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것으로 환기의 원리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굴뚝배기나 벽면배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배기 즉 음압 위주의 환기 방식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은 샛바람과 더불어 환기량이 줄어들 경우에 사각지대가 매우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트, 굴뚝, 측면배기 등 다양한 배기펜 구성과 양압 방식까지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환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기펜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이들 보셨던 것들인데요. 외기 바람이나 플랩의 저항에 의해서 배기펜이 저속으로 회전할 경우에 음압이 형성되지 못하고 환기가 매우 불량해지는 문제가 빈번해지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시설의 불합리한 문제를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대부분의 농장들이 환기에 실패하고 매번 수업료를 치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최소 적정 최대 환기량을 계산하고 대중소 배기펜을 배치를 했는데 계산된 환기량을 나오지 않고 환기 불량이 생겨서 돼지가 망가지는 일이 생긴다면 아주 실망스러울 겁니다. 대부분 농장에서 플랩이라고 불리는 셔터를 역풍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배기펜 앞에다 설치를 하는데요. 오히려 환기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셔터를 설치하게 되면 환기펜의 풍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걸 이 우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절반 이상도 환기량이 감소해버리기 때문에 환기 실패를 해도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굴뚝배기펜도 대부분 농장들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플렉서블이라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연통보화행의 주름관 형태의 굴뚝이 계절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활용하기가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용마루 근처까지 끌어올려서 뜨거운 공기를 빨리 배출시키고 추운 겨울에는 밑으로 내려서 천정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겨울에 굴뚝팬으로 열이 손실되거나 반대로 찬 공기가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굴뚝팬 하단의 직경을 조절하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혹 굴뚝팬의 경우에 고장이 나서 가동되지 않거나 거의 돌고 있지 않더라도 벽면팬처럼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컨트롤러에서 30% 가동되는 것처럼 표기가 되더라도 실제 굴뚝팬은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돈사에 가스가 많이 차고 찬 공기가 떨어지는 역할만 하게 되기도 하므로 주의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셔터가 이렇게 먼지와 습도에 붙어서 환기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제 추우니까 환기팬이 살살 돌게 되고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듯이 돼지가 상당히 위축되고 사료도 먹지 않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플랩의 일부분을 뜯어내줘서 이렇게 환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농장에서 또 봄철 주간에 따뜻해지는 그런 환절기가 오게 되면 또 대단히 또 환기량이 많아져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롤러코스트 하듯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환기 불량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 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돈사 외부에 이런 셔터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처럼 돈사 내부에 셔터를 설치해서 흔히 한 번 배기시킨 오염된 공기는 다시 돈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바람 방향이나 세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기 후대의 방향도 아래쪽이 아닌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그렇게 설치해야만 바람이 불더라도 배기에 지장이 없고 또 찬 공기가 역으로 돈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대부분 농장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매우 잘못된 방식이므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환기팬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작동되지가 않고 또 컨트롤러만 보고 어떻게 환기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다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포그 머신이나 연막을 매번 터뜨려서 환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풍속 측정기를 입기구에 설치해 두면 어느 정도 세기로 입기가 되고 있고 환기량이 어떤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가운데 보시는 사진처럼 얇은 비닐막을 돈사의 입기구에다 붙여두게 되면 그 비닐막이 빨려들어가는 모양에 따라서 환기량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맨 우측에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주 가벼운 파티 커튼을 잘라서 입기구에다 붙여두거나 아니면 돈사 내에 걸어두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나 유속세기를 유관으로 측정하는 데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감을 가지는 것은 환기를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11강을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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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